눈이 멋지게 오는데? 눈이 멋지게 오는데? 눈이 멋지게 오는데? 왜 깜짝 놀라셨어? 오늘 눈이 처음 아니야? 네, 처음 봅니다. 나 오늘 처음 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는 그게 좋았다. 저 피해자분들 나를 처음에 야, 이 분 직장이 시험톡톡하나 이랬다. 아, 이게 이거구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갑네요. 고맙습니다. 멋있어. equals 고맙습니다. 오늘은 프랑스 오늘 브라운과